국내외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을 만날 수 있는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9월 9일부터 16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개막작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비롯해 39개국에서 출품한 126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작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국내 작품부터 전세계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해외 작품까지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영은 고양시 메가박스에서 진행되며 동시에 올해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플랫폼 보다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